그 다음에 건달바왕 월천자 이제는 조금 시간상 10명의 이름은 조금 한 구질만 하고 넘어갑니다 동방 지국천왕이라 지국 나라를 지키고 중생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극락국을 스스로 지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국이라 이거 또 한량없는 건달바왕 그러니까 건달바왕은 어떻습니까 정법에 깊은 믿음을 내고 기뻐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내가 내 나라를 내 극락을 지키는 것이다 이 이름은 지국가 지국천왕이라 이 말이죠 지국건달바왕과 수강건달바왕과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뭐냐 큰 법에 대해서 깊은 믿음과 이해를 내서 하냐 하면 애중이 여기서 부지런히 닦아서 게으름이 없다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미혹하다 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는 사람은 삿대다 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불교를 많이 알거든 그런데 머리 깎고 니 그림마야 하면 한번 출고해 볼래라면 이 정도면 하지 이제 환경엔가 들었으면 우리 뒤에 제가 불자님들도 몇 번 참석하시는데 오늘 출고 어때요 환경 끝나고 오늘 온 게 사악 앞에 선생님들처럼 한번 어때요 저분이 제일 욕심이 많은 분입니다 변명하는 순간에 뭐가 도도납니까 욕심이 도도납니다 절대 어떤 일이든지 변명하시지 마십시오 예 출고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고 оф defense 前 책 책 해 책 책 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